안녕하세요 세혈남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거품을 사용해볼거에요 신박한 거품 봤지? 내가 아까 기계 만져가지고 혼자 혼자 아니 나 못 봤는데? 기계실에서 내가 언제 언제? 저 요즘 거품에 좀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이거를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해요 샘플? 샘플인데 샘플 테스트 샘플을 테스트 왜 이렇게 말이 많아? 그냥 보여드리면 되지 한마디만 한마디만 샘플을 테스트 왜 이렇게 말이 많냐? 그냥 보여드리면 되지 한마디만 한마디만 샘플을 테스트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못 봤던 그런품들일거에요 어 말 봐봐 색깔이 막 막 있는건데 하여튼 보여드릴게요 그냥 보여드리면 돼 아무튼 하여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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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랑하고 싶단 말이에요 색깔 그림 그리네요 스무스하게 그럼 살짝 살짝 윗면도 좀 해주세요 거품소로 기스가 나니까 살짝 잠깐만 거품소로 어디까지 할까 옆면 빨리 옆면도 보이세요 여러분 이거 색감이 굉장히 이뻐요 거품도 쭉 잘 잡고 내려오고 이거 아이스크림 펴 말라놓은 것 같아 민트초코 나 민트초코 싫어하는데 엄마는 외계인이 좋더라고 통군을 싸워봅시다 레드레드해 레드레드해 그냥 근데 이건 레드가 아니라 약간 핑크 같은데 핑크 핑크 오 색깔봐 이렇게 변해 클라스 뭐야 이게? 클라스 새알라인 클라스 놀랍다 경이롭다 변해 이렇게 변해 완벽하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아이스크림 완벽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녹아 내려가 아이스크림 뭔 말인지 알지? 무슨 감성 이야기 해? 베스킨라빈스 다음날 열었을때 딱 그 장면 무슨 소릴까 그게? 색깔이 진짜 알록달록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난장판이 돼요 이렇게 근데 세차는 이만시야 그리고 이게 말했잖아 아이스크림 갬성 갬성 아까부터 자꾸 갬성을 찾는데 왜냐면 이제 좀 우리 솔직히 인스타 페북에서 늘 보는게 뭐야 흰폼 뿌리고 색난방 찍잖아 쪼그려가지고 그치 그치 세차스타그램 뭐 아 근데 좀 바뀔 필요가 필요했어 이거 얼마나 이뻐 여기 봐봐 녹색 파란색 분홍색 녹색 지금 저희가 테스트하고 있는 리폼 저희가 지금 뿌려놓고 녹화 영상 찍는다고 한 10분정도 지난거 같은데 이 봐 잘 붙어있잖아 아 왜 니가 한거처럼 얘기를 해 나의 고온도도 들어갔다 뭘? 어? 뭘 하하하하 오래 촬영통에 붙어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예를 들어서 뭐야 때가 묻었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떼겠어요 고압으로 날렸는데 안 떼진다 그럼 거품을 얹어가지고 불린 다음에 같이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카샴푸랑 다르게 통관용 폰건은 좀 촬영이 많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렇게끔 또 내가 내가 또 이렇게 통관은 일반 카샴푸랑 다른 점은 이 점이에요 카샴푸는 약간 윤활력이 있어서 먼지를 이렇게 슥슥 흘려 내려주는데 얘네는 뿔린 다음에 잡고 같이 내려간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여튼 한번 씻겨볼게요 네 씻겨보고 그래서 세종이가 얼마나 좋나 근데 색은 워낙 깨끗했어 그치 물만 뿌려볼게요 그럼 바로 고압표 고압표 뿌려볼게요 그치 영상 찍게 된거는 이 폼이 좋다 안 좋다 이거를 말씀드리기보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요 이게 세차장이 좀 들어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좀 뿌레스틱이 이쁘거든요 그치 그리고 이쁘기도 당연히 이쁘기도 이쁜데 향도 좋고 여러분들이 세차장 오셔가지고 그냥 아무 세차장에 가셔가지고 폭언을 쓰는데 이런 식으로 좀 폼 색깔이 이쁘다 하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제가 하고 싶은거 그거에요 이 세차시장도 좀 레벨이 올라야돼 그래서 해외에는 이런 색깔 있는품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없더라구요 내가 제일 해보고 싶은 거기도 했었고 그치 그래서 직접 오늘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견이 궁금합니다 소통하는게 또 좋지 않습니까 만약에 되면 여기 센스모 유천점 이 색깔로 다 바꿔야지 그렇지 올 푼 곳마다 색깔 다 다르게 해 놓고 올 바라시 해야지 이제 한국말 써 욕먹어 여기다가 바라시가 뭐야 올 교체 체인지 체인지는 영어잖아 일단은 유촌동쇼 세모에서 실험을 해볼거에요 꾸준히 실험을 계속 해볼겁니다 이 영상 나가고 일주일 내에 오면 한번 써볼 수는 있음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희도 궁금하고 구독자님들의 반응도 궁금하고 구독자님들이 곧 소비자니까 또 근데 진짜 폼 색깔이 영상에서 엄청 이쁘게 당했을지 모르겠는데 폼 색깔은 진짜 이뻤어요 아이스크림 갬성 오늘 영상 여기까지구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의견 꼭 한번씩 달아주세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인사하네? 인사 똑바로 하래